1등 한 사람 1등 한 사람 1등 한 사람 제 대사크 탑을 드리기 오 야! 오 진짜로? 윤기씨 사자로 국을 끓이면! 사자로 국을 끓이면! 공화해봐! 사자, 뭘까? 첫 팀 셋! 첫 팀 셋! 석진 셋! 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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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엄청 심한 건가 보다 내 생각엔 바다에서 플러스했어 이번 게임은 내 그림이 보이니? 내 그림이 보이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맞춰주죠? 바로 시작인 거예요? 왜 팔은 두껍고 뭘까? 왜 팔은 두껍고 몸은 선인 겁니다 못 앞이 아니에요? 시야? 히읗이야? 전 전국! 다이어트? 땡! 뭐라고 쓴 거예요? 흠입니다 흠 전 전국! 고민! 전 전국! 생각! 땡! 전 전국! 깨달음! 땡! 전 전국! 유레카! 박민정! 땡! 발견! 땡! 전 전국! 부러움! 땡! 이건 좀 봅시다 진영! 아우 그림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그림이 옷밖에 안 써요 계속 뭐지 저게? 박민정! 전 전국! 전 전국! 지금 알았어 나도 자기야 한 만 더 보여주세요 모르겠어요 고민라고 근데 전 전국 어떻게 저 윗 때 고민보다 근데 왼쪽 건 뭐예요? 아 잘 그랬어 고민하다 가는 거죠 아 밑에 거 밑에 거 뭐예요?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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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 한 번 더 맞췄어요 진짜 이 편들인가 봐 야 영정 갑시다 나 지금 밥을 잘 모르겠다 원을 되게 잘 그리셨습니다 형님 형은 다 사람을 저렇게 그리는구나 전 전국! 미소? 비세요! 전 전국 우승! 치아 황민정! 솔민정! 잇몸! 땡! 전 전국! 윗 입술! 땡! 갑니다 전 전 전국! 치아 미소! 땡! 전 전국! 잇몸 미소 정답! 치아 미소는 뭐예요? 잇몸 미소면 윤기 형이 짱이지? 빨리 들어오세요 또 사람 그릴 거 같아 동그라미 눈 두 개 그린다 어 뭐야 얘는 누구야? 박민정! 전 전국! 땡! 박민정! 아직 안 끝났어요 전 전국 눈동자 땡! 박민정! 전 전국! 박민정! 뭐야 눈사랑? 전 전국! 눈사랑! 땡! 그래 난 저거 보면 왜 저거 흠이 뭘까? 흠이에요? 흠이에요 흠 뭘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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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게임기? 흠이에요 흠이에요 흠! 흠! 삐졌습니다! 아 전 전국! 전 전국! 게임을 빌려달라 했는데 게임을 빌려주지 않아서 전 전국! 눈치게임 정답! 와아 10대5예요 10대5라고? 약간 더럽다 전 전국! 아.. 박민정! 전 전국? 박민정! 식빵! 전 전국 삼겹살! 아직 다 안 그렸어 보자 뭘 그리는지 정답! 정답! 요새 유행어입니다! 전 전국! 전 전국! 동의고가 정답! 역시 아 이응이응이야 저게? 아 맞췄잖아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받고 싶다 유라시야 전 전국 세계지도 아니야 아니야 뭔가 그게 다가 아닐 거야 박민정! 박민정! 보물지도 땡! 박민정! 세계지도 땡! 아메리칸데 저거? 미국이잖아 저거 나 공 알지 미국이 그거 미국 아니라고? 저 아니라고? 아아! 박민정! 아메리카노 정답! 와 대박이다 야! 형! 형 그림 잘 그렸다 완벽하다니까 다시 한 번 보여줘 아메리카노 이 형 센스 있네 진 형 센스 있네 맞춘 나를 칭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맞춘 건 내가 맞췄는데 오 전혀 안 보여 뭐야 뭐야 박민정! 박콘! 땡! 박민정! 벚꽃밥! 땡!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저 형 정답 듣기도 좀 아니 이거 끝났어 끊는 거야 후가 설명할게 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끝났다고 민정 뭐야 된장찌개 전정구 양대창 저 뭐야 유니콘인가? 박민정! 계란찜 정답! 와우! 아니 잠깐만 어떻게 그게 어떻게 계란찜 그게 닭이야 설마? 닭입니다 형 일부러 궁뎅이 미션자처럼 어! 그래 나에게 이제 알 그릴 생각이었어 아 저 위에 있는 게 뿔이 아니고 닭벼슬이에요? 그래 아 나 뿔인 줄 알고 유니콘인 거야 또 사람이 나왔어요 자 사람이죠? 저렇게 옷 옷 쓰기 시작했어 옷 어 그 박민정 마이크로? 땡 전정구 노래방 땡 아니 아니 좀 있어 보자 진짜 모르겠다 야 저게 뭔가 손잡이인데 저거 박민정! 어레이크? 땡 박민정 전정구 전정구 화가 난다 땡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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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정 박민정 전정구 너희 같이 전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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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박민정 박민정 전정구 김석진 요리 요리향 김석진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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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정 박민정 아는데 말해 그러면 죽은 진 땡 뚝딱 뚝딱 진 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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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정구 전정구 빌리진 땡 박민정 박민정 MC? 땡 야 우리 진짜 뚝딱 뚝딱 뭐를 가르치는 거야? 박민정 카메라? 땡 뭐지? 뭘 가르치는 거야? 작가님? 박민정 제작진 아 정답 와 아 소름 소름 아 그래서 다 포장들이 그랬구나 아 제작진 제작진 내가 맞힌다고 너무 좋아하지마 우리가 너무 못 맞힌다 딱 붙었어요 딱 붙었어 야 나만 믿고 가자 형이 캐리어 줄게 그림이 진영이 나 진짜 제대로 한다 전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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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정답 전정구 전정구 대학교 정답 와 와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요? 전정구 곡 게임 땡 좋아한다 박민정 남놓고 기억자가 모른다 오 설마? 설마? 본다 우와 우와 진짜? 남놓고 기억자가 모른다 나는 형이 나 투데이 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 나 달력 그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 게임은 청기백 게임입니다 와 이거 진짜 옛날에 봤는데 이번 게임으로 박 팀 동점 될 수 있습니다 와우 가야지 컴퓨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와우 컴퓨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 팀 오케이 파이팅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뭐 뭐? 저는 솔직히 저는 팀워크가 맞지 않아요 저희는 뭐 손 잡는 것 조차스럽게 어려울 줄이야 우리의 팀워크를 보여주죠 띠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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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널 사랑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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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드개가 귀여워가지고 보드개가 귀여우면 이렇게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우리 사회 좋은 방탄소년단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기 백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는데 본인 얼굴은 때리지 마세요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청기 내려 청기 올려 청기 올려 청기 또 올려 백기 올려 백기 올리고 백기 또 올려 청기 올려 아 기민이 에이스인데 아 기민이 연습게임이 잊어 자 그러면 방금 파는 연습게임으로 가고 백기 올리고 청기 내리지마 오 내가 안 물렸어 미안하다 자 가자 백기 올리고 백기 흔들어 청기 가만히 있어 청기 올려 청기 올려 청기 올려! 청기 내려! 백기 올려! 백기 내려! 백기 내려! 청기 올리고 백기 내려! 청기 올리고 백기 가만히 있어! 청기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청기가 올렸어요. 청기가 올렸어요. 올렸어요? 올렸어. 내리는 게 늦었어. 청기 내려! 청기 내려! 청기 내려! 청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마! Let's go! R.M.P. Let's go! R.M.P. 이게 어렵네. 슈가 씨, 눈빛 싸움 한 번 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한 번 하세요. 자, 눈빛 쳐 보세요. 눈빛 싸움, 눈빛 싸움. 왜 그렇게 눈을 팔아줬다면서 감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사랑스러운 눈빛인데? 사랑스러운 눈빛인데? 자, 갑니다. 청기 내려! 청기 내려! 청기 내려! 청기 올려! 청기 올려! 청기 내려! 청기 내려! 청기 올려! 청기 내려! 청기 올려! 청기 올려! 백기 내려! 백기 내리지 마! 청기 올려!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와, 남준이 잘한다. 야, 이거 다 얘기했는데 름몬 형? 청기 뱅킹이 멋진 아니야, 이 정도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남준이 잘하네. 일단 한 사람 게임을... 호비 형이가 금방... 호비 형이가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호비 형한테 질 수도 있지, 내가. 자, 갑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아. 청기로 별 그리고 백기 가만히 있어! 청기로 하트 그려! 백기로 하트 그려! 청기로 하트 3개 그려! 백기로 하트 2개 그려! 청기 내려! 백기 올려! 야, 야! 백기 내렸어! 청기 내려! 백기 올려! 아, 형! 야, 너 다 이겼어! 아, 미안해요. 어떡하지? 하하하하 아, 형. 아, 형. 아, 형. 아, 초프예요. 어떤 게임인가요? 저저나와스와이 어디가 눈식집 처음 보면 형이 뒤돌아져 있어야 해요 오케이 김석진 롤러코스터 아니 이걸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아 이걸 보여줘야지 아 지민이 형은 상관없구나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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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고랑 고 지 정 뭐야? 같이 한번 해봐 골 고랑 고 지 정 모르겠어 모르겠어 진짜 교 롱 교 지 교 라 교 지 야 너 바꿔 내가 바꿔 노래 태인 한 점 미 미 꾸 라 지 미 꾸 라 지 미 미 꾸 라 지 미 꾸 라 지 미 재우 재우 씨 재우 씨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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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 되죠 엑스 하라고 아 안 들리는구나 행동하시면 안 돼요 몸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몸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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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의 공 공 장 소 정조 가족 수강이 입을 많이 못 벌려 영웅 탈적 공공장소 종 종 탈 주 종족나루 종족탈주 종족날주가 뭐야 종족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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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수 종종날수 종족날 노조 탈출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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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쉬워요 이거 쉬워요 이거 쉬워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네 잘생겼다 잘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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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수하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잘생겼네 어 좋 오케이 좋다 내가 그래줄게 잘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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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못하네 얘가 못해 장 첸 연 에 잘생겼네 잘생겼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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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잘한다 너 우와 잘한다 잘했어? 맞았어? 얘가 못하네 얘가 못해네 잘해 잘해 이거 잘했어 자 이거 어렵죠 야 진짜 소 로 땅 오보로 빵 소보로 빵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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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오보 로 오 오보요 방 아 소보로 빵 오케이 음 소 보 로빵 자자자 좀 더 들어 두 번만 더 들어 좀 들어 좀 들어 소보로 빵 소보로 빵 오 오 뭔지 모르겠지만 맞았나? 소리빼 스 케 이 트 뭐? 스 케 이 트 쓰레기 꼭? 헤람대 빅티? 쓰레기 팩 쓰레 기 팩 쓰레기 팩 쓰레기 팩 쓰레기 팩 쓰레기 팩 기내기 팩 쓰레기 팩 기내기 팩 아 기내기 팩 아 기내기 팩 할 거야 지 내 기 배 지내기 팩 지내기 팩 지내기 팩 지내기 팩 쓰레기 팩 음 예스 좋은데 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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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 몬타나 까르보나라 라지 몬타라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라지보라라 얘를 처음으로 보네 처음으로 지미 여기 보네 라 지 모 라 라 지미 형이 진짜 못해 까 르 보 나 까 르 보 나 와 나 난 솔직히 뭔지 모르겠다 대박이다 근데 지미 형이 진짜 눈치가 양대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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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거라 양 대 산 맥 아 진짜 미치겠다 양 대 삼맥 아 임무 형만 똑같이 할게 한 번만 더 양 양 대 삼맥 양 대 삼맥 자 진짜 이거 듣고 맞추면 하 하 하 기본 백반 양대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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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백반은 기본 백반이죠 형 니 본 맛 맛 야 끝 끝 끝 끝 너 못해 근데 끝 끝 끝 끝 끝 호석아 끝났다고 윤기야 와 박지민 진짜 못해 미안해요 나 세 번이나 맞추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진영이 완전 다시 살렸어 장챤연애 잘생겼다 라 지 모 라 라 까 르 도 나 와 태 르 마 뉴 아트? 태 르 마 뉴 오케이 안성맞춤? 보자 우리 안 되니까 아직 끝났어 끝났어 이거 어려워 진짜 어려워 아 아이 마 아이야 아이 막스 아이 안성맞춤인가? 아 성 아이 맛 아이 춤 아이 아 안 아 성 형 왜 두 글자야? 척증 어 네 글자 안성맞춤 밑에 박스? 밑에 박스? 나 오케이 내 선 박스 야 진짜 안 들어? 박스 박스 하 지 말 지 바꿀까? 바꾸자 강력 접착제 강력 접착제 나도 나 야 이거 안 되겠네 아니 이거 너무 편향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도 어려웠어 이거 뭐 했냐 형아 다섯 글자야 제발 강 력 접 착 제 다섯 글자 강 력 접 착 제 오케이 강 력 말로? 말로?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 어떡하라고 나보고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 모양 이 모양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자 오케이 크게 하면 안 되는 거 진짜 말하듯이 아 안 됐다 모르겠어 모르 르 겟 서 모르겠어 전기 전기 장 장 판 전기 전기 장 판 전기 장 판 전기 장 판 전기 장 판 전기 기 자 판 어 잠깐만 발음이 틀려 발음이 틀려요 던지자반이 어딨어 이게 아니라 정답 정답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렵다 작심 3일 한 번 3일밖에 못 간다 잠깐만 잠깐만 작 심 아 그거 설명하면 안 되지 3 1 작심 3일 어 작 작 작 작 심 삼 일 작심 3일 오케이 고추잠자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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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가 다섯 글자가 됐어요 아 너네 답답 바꿨다 야 5점 걸고 마지막 한 번 해야 돼 아 잠자 리 잠 자 리 잠 자 리 아 어려워 안 들려 형 자 네 바꿔 봐 공공칠 방 야 이거 그냥 그 모음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면 어렵다 아 어려워 모음 잘 알아보고 공 오 공 오 칠 빵 공공칠 방 공공칠 방 공 공 공 칠 칠 빵 공공칠 방 와 공 고 칠 빵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내가 갈게 아 니가 올래? 니가 올래? 내가 갈까? 응? 내가 할래? 나 잘 맞힌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댄싱 머신 딸기 먹기? 잠깐만 가까이 좀 그만 와봐 댄싱 머신 딸기 먹기 딸기 먹기 딸기 먹기 딸 날 기 으이 먹 벙 벌 지 딸기 먹기 뭐 날이 뭔데? 딸기 먹기 날 이 뭐 지 날이 뭐지 날이 뭐지 딸 기 뭐 신 달려라 방탄 아 전혀 모르겠다 아 태형이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달 달 려 달력 라 달력 뭐? 달려라 달력해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오 달 여 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 여 라 방 탈 됐어 맞았어 빌루베리 빌루베리 이 형이 예를 들어서 잘 못맞아 블루베리 빌루베리 형이 잘하잖아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정국이 자신 없으면 배 배 비 비 루 루 루 펠 팔 펠 펠 베 리 오케이 오케이 블루베리 필 우 피루 너 뭔데 비 필 필 우 루 백 기 칠 전 팔 기 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끝 정국 팀 정국 팀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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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컴퓨터를 누가 갔냐를 정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어느 팀인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고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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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 슈가! 맨날 벌칙을 다 슈가를 지워줬습니다. 슈가에게 갔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예? 소감! 아 저는 오늘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예... 게임 했습니다. 게임 했어요. 자, B씨 소감! 저는 산과 바다 중에 산이 더 좋습니다. 아,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벌칙이 있으면 무조건 산으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바다 구경하는 건 제일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은 MC 지인과 함께한 방탄 골든벨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진영이 누구 팀인지 알고 싶네요. 오늘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트는 거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했고 일단 무엇보다 더 궁금한 게 진영이 어떤 팀인가인 거 같아요. 진영 앞에 서시고 저희가 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진영이 이거 바꾸기 찬스 있나요? 잠깐만, 잠깐만. 진영 보자. 궁금해서. 아니, 바꾸기 찬스 하려면 바꾸기 찬스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펼치고 바꾸기 찬스 해야지. 음... 오... 아 근데 형 그냥 이대로 가요 그냥. 이대로 가 그냥. 진짜? 아니, 이대로 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건데 왜. 이대로 가면 뭐가 문제야? 진영 그대로 가요. 진영이 진짜 이 인생인데 아, 형이 형 그냥 바꿔요. 진영이 너무 고생했는데 바꾸라고 얘기해요. 아니, 궁금해.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펼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자... 형, 형이 펼치세요. 그거 가져와서. 형, 가져와서 펼치세요. 디에이스. 잠깐만, 아직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아니, 빨리 가져가. 빨리 봐, 빨리 빨리. 아직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어차피 여기. 난 그냥 간다. 소중하게 얘기해. 둘, 하나. 터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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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고생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바꾸라고 얘기해요. 지정은 너무 고생했는데 바꾸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냥 가야겠지. 당연히 가. 내가 그냥 가야겠지. 아, 이 프로그램 보고 있는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방석 피의님 감사합니다. 월치 어떻게 해요, 월치? 어, 누가 컴퓨터를... 메인은 저쪽이고. 안 내면 진 거 가위가 예뻐! 가위가 예뻐! 아! 아! 남자. 갑시다. 남자, 넌 진짜 필요 없지 않아? 다, 위, 툭! 위, 툭! 와, 형 이런 날도 오네요. 자, 끊기세요. 자, 이번엔 골툭, 이번엔 1등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바다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개인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어. 근데 알죠, 저 안 걸리는 거. 갑시다. 오늘 뭐를 깔려? 두 명만 가요. 등을 마주 대고 서주세요. 셋 다 등을 마주 대고 서주세요. 가위바위보네요, 가위바위보. 자, 갑시다. 바꾸지 마라이. 자, 정면 보세요, 정면 보세요. 바꾸지 마. 정면 보세요. 가위바위보. 너와와. 하하하하하하하하 보석이 형 나와요. 왜 나와? 아니, 아니, 계속해, 계속해. 우와, 우와, 방 안 간다. 방 안 간다. 야, 방 안 간다. 등을 마세 주신 건 1등이다. 가자. 같이 갈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간 가자. 같이 갔다. 네, 한다, 한다, 한다. 가위바위보, 가위보, 가위보, 가위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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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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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Benedict. 하하하하. 하하. 와, 형. 야, 또 주가. 또 뭐야, 또 나이가. 하하. 하하. 혼자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그렇게 양양으로 가고 싶다고 그걸 또 저희 달려라 방탄이 보내줍니다 자 여러분 달려라 방탄을 다음에도 계속 봅니다 안녕 달려라 방탄 지효 형 지효 형 주 등산 같이 갑니다 주 가 가 주 등산 하하하하하하하 야 진짜 깜짝이야 난 잘 피해 간다고 우동 한 그릇 클래식한 작품이죠 이걸 다시 읽고 생각해 봐 1972년 북해정이라는 한 음식점에서 신년을 맞아 한 어머니와 아들 둘은 식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우동을 한 그릇만 시킬 돈만 있어 결국 셋이서 한 그릇을 나눠 먹어야 했는데요 그걸 본 주인 부부는 딱 한 마음에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1.5인분을 그려줍니다 그 이유는 혹여나 두 개 내지 세 개를 줬을 때 이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 아니라 다를까 성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고 돌아옵니다 기모노를 입고 돌아와요 일본 작품이더라고요 그때서야 3인분을 시켜 먹으면서 작품이 끝이 나는데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원래 제목이 우동 한 그릇이 아니에요 뭡니까? 랍스터 한 접시에 조사해본 결과 일본에서 연말 신년을 맞아 먹는 국수는 우동이 아닌 토시 잠시만 토시코시소바라고 합니다 소바 소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흔히 우동이 되게 먹고 싶어요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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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은 왜 우동일까요? 우동 뭐든 좋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근데 다이어트해야 내일부터 다이어트해야지 오늘까지만 먹자 다 끝입니다 뭐? 손을 더 걸리세요 수고하십니다 그래 이렇게 안쪽으로